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너소 퍼펄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커팅된 61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와 6캐럿의 연한 로즈 핑크가 보이죠. 다 모두 다이아몬드입니다.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죠. 다 공룡에서 시원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저것은 767캐럿이죠. 커팅하면 상당히 예뻐질거에요. 지금 조명이 빛이 바깥에 하면서 잔상이 이렇게 쫙쫙쫙 흐르는데요. 이거 보시면 와우 보이죠? 자기장 옆에 저렇게 보이죠? 바깥에? 저 모습 보시면 보일겁니다. 와우 하하 보셨나요? 옆에 잔상이 싹 보이면서 거기에 진동이 되는, 파장이 진동이 돼서 보이는게 보이죠? 퍼플 핑크 다이아몬드, 다이노소어 퍼플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767캐럿 다이노소어 퍼플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는 61캐럿의 핑크 다이아몬드고요. 네, 포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옆에는 연한 로즈 핑크 다이아몬드 6캐럿이고요. 6캐럿이고요. 이것은 소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이노소어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노소어 퍼플 핑크 다이아몬드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야, 저기 막 전자가 쫙 흐르는 느낌 보이시죠? 만약 이것을 커팅을 했을 때 어느정도나 멋있을지 예감이 됩니다. 이상 광역보석 계절이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오두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 오시면 직접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확인하시고 골라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는 특별한정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